고시의 법적 성질 고시의 법적 성질인데요 보통 우리가 고시나 행정규칙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시 등이라고 쓰면 등은 나머지 행정규칙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고시 등이라는 실정법의 말이 나오면 이거는 행정규칙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고시의 법적 성질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다? 자 논리맥락 다시 잡습니다 우리는 총론을 배우고 있어요 총론 중에서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을 배웁니다 행정입법 안에서도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과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바로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의 대표적인 고시인데요 고시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긴 하지만 고시도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 앞시간에 배웠죠 그런 법규성을 갖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시험에서 고시가 나왔을 때는 고시의 법적 성질 1, 8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만 정확히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시험에서는요 일반적 추상적일 때는 법규명령, 여기는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인데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행정규칙은 고시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행정규칙에 불과하죠 그리고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가 직접 처분성을 가질 때 처분적 고시가 됩니다 이것도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될 바가 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